매일 매일 다른 얼굴로 일어나는 유튜버 오늘의 올리브 안녕 오늘의 올리브가 왔어요 올리브가 오늘은 짜잔 이 얼굴로 일어났지 뭐예요 어때요? 전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 얼굴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짜잔 올령 세일 설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하는데 입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너무 당기고 건조해서 리얼 찐 건성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올령 세일 템 중에 냉동고 같은 한파에도 끄떡없는 올령 세일 수분 충전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올리브영 이번 세일 컨셉이 무려 20주년 초하 캐스팅 올리브영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템들을 가장 특별한 혜택으로 만들 수 있는 세일이래요 오늘의 특가는 이미 할인 중인 가격에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서 딱 그날만 가장 싸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고요 단독 특가는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베스트템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올령 세일에서 꼭 사야 하는 핵심만 알려줄게요 고고고고 이즈엔트리 히알루론산 토너 와 이거 미쳤다 이거 400ml? 거의 생수급 대용량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 더 준다는 거야? 콸콸 써! 2세대 히알루론산 토너예요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까지 3중 히알루론산 토너라서 키부속까지 아주 그냥 쏙쏙 수분감이 박히는 거죠 촉촉해 아비부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와 이거 미쳤다 50% 세일? 하! 와우 대박 어디까지 세일할 거야? 마스크 시트가 진짜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어요 할인받고 마데카소 사이드 스티커 팩까지 주니까 확 쟁여놓는 거 왕추척 올령 세일 기간 중 단 하루는 오늘의 특가로 더 싸게 살 수 있대 노베틴 베리어 리페어 페이스 오일 보습 잠금 오일로 유명하죠 이게 오일인데 미끌거리는 게 아니라 흐르는 제형이어서 가볍게 바를 수 있어요 식물성 스쿠알렌과 레롤리 오일이 들어간 100% 비건 제품인 거 아셨나요?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슬톡톡 콜라보 기획 이슬톡톡 새침소녀랑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이 만났습니다 이게 72시간 보습이 지속된대요 그러면은 3일에 한 번씩 바르면 되나? 와우, 게이브 올리브영에서 사면 익스트림 크림, 이슬톡톡 유리잔, 이슬톡톡 적응통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너무 귀엽지? 나이뉘시스 하이드라 스킨앰플 세럼 성분 천재 수분 앰플로 불리는 하이드라 앰플 세럼이죠? 그동안 뭐고 아까워서 애껴 쓰셨죠? 이번 올령 세일에서 50ml 대용량 묶고 따블 용량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고농축 세럼인데 끈적이지가 않고 되게 탄옥처럼 산뜻하게 흡수가 되네요 와, 이거 수분 공급의 직빵이다 진짜 초화 캐팅 맞죠? 지금 당장 올령 세일에서 수분템 겟하고 올겨울 촉촉하게 보내세요! 안녕!